이게 4번째에요, 4번째래, 4번째 첫번째, 두번째, 세번째 뭐 여러가지 또, 그 다음 4번째잖아요 4번째인데, 난, 미안해요 별로 이건 진짜, 이 사, 이거 브라질 국기냐 브라질이냐 이거? 정말 이 얼굴만 따로 가끔, 깜죽띠하는 사진으로 만들면 정말 굉장히 놀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머리 뭐야, 이렇게 빠글빠글 해놨잖아 아닙니다 이름을 희차게 불러본다 하하하하하 진짜 예쁘게 그렸네 당당끔 아흠, 좋습니다 가슴을 여고 지금 너와 함께 맘멀쓰는 것 같습니다, 먹듬는 것 같습니다 SS 게임해야 되는데 밑에 일본어, 일본어 하하하하 야 이거 뭐지, 이거 햄토리 비슷하지 않아요, 햄스터리 햄스터리 햄스터 했나? 하하 햄토리 진짜 개인적으로 때리고 싶다 하하하하 왜이렇게, 왜이렇게 이런 표정 보면 때리고 싶냐, 진짜 아 물론,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에요 근데 자 뭐, 괴.... 괴롭히고 싶고 때리고 싶고 울리고 싶은 그런 하하 네, 고맙습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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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그린거잖아 와 안써 자 게임합시다 여러분들 자 추정화 즐겨주기 고맙고 여러분들 자 GTA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TA 초직원분들 들어올려면 들어오시죠 오늘은 아마 한 열 다섯명 컷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